최악의 맛 종목 바로 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선정한 최악의 맛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LCC 아니 리오프닝되면 항공주 뜬다고 하더니 항공주 왜 이래요. 그죠? 항공주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항공주가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적 악화를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항공사가 있을 것이고 없는 항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에어부산이 6월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결정을 했어요. 좀 특이한 경우에요. 원래 유상증자를 할 때는 유상증자만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무상증자까지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상증자를 하면서 무상감자까지 하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주가에 있어서는.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유상증자가 주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기본적으로는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여기다가 무상감자까지. 세 주를 한 주로 병합합니다. 내 주식이 줄어들면서 다른 주식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이번 주도 주가가 안 좋았는데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또 보셔야겠죠. 운영자금이라든지 채무상원자금 2천억 정도를 조달할 것 같아요. 워낙에 재무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유증과 무상감자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높은 부채 비율입니다. 1분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이 1,400%에 육박해요. 1,400%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제 항공주는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 항공기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화부채도 좀 많은 편이에요. 항공주가 부채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1,400%면 좀 과도한 수준이기는 하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확충이 빠르게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본점식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상패 요건을 보면 2년 이상 자본점식률 5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점식 상태면 상패 대상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유상증자와 무상감자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본점식에서는 조금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추세는 하락이에요. 추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5에서 10%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추가 조정을 염두는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찾아볼 수 있죠. 이번에 재무구조를 조금 튼튼하게 하면서 자본점식에서 빠져나오는 게 명확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또 요즘에 근거리 해외여행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유럽이나 이런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같은 대형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단거리 노선, 대표적으로 어디죠? 일본, 중국, 가깝잖아요. 이런 단거리 노선은 항공비가 저렴한 LCC 많이 활용합니다. LCC라고 하면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중소형 항공사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근거리 해외여행, 요즘에 일본 여행이 진짜 엄청나게 많대요. 엔저잖아요, 지금. 엔화가 싸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또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엔화가 워낙에 싸서 가서 훨씬 더 싸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코로나도 풀렸고, 가깝고, 엔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LCC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좀 열렸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하락만 잘 겪어낸다면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길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반등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추후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